오 능력자 뇌의 40%까지 열린 상황 이가 피부가 급하게 화장실로 달려가고 얼굴까지 녹아내리자 급하게 몸에서 꺼낸 약을 흡입 흡수되면 정신을 잃는데 파리공학 낯선 곳에서 눈을 뜬 그녀 루시 드디어 만난 두 사람 솔릿 한 번으로 제압 형사의 총에선 총알이 드디어 받은 정신을 잃을 지켜세 배가 많아 조신을 잃을 natur 감사합니다.